이 시각 세계 최고의 KS-20 축제, ESS-20을 발표하고 있는 곳은 코엑스몰입니다. 자, 오늘 ESS-20 출신의 카운트로의 KS-20을 세계에서 50%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각종국의 결승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운트 브레이크 전국에서는 아쉽게 보셨나요? 다른 팀의 결승 기계를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만, 이 결승 부대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결승 대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연구가 있고, 다 나오시는 F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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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A Gaming,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온도에 올라가는데, 사실상 사이크의 FA Gaming이라는 건 출간으로 나는 견 Sag that 너를 볼 때 하지 마요. 다른 국제사회에서 나는 견 Sag that 너를 JK FFX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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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견 Sag that Şimdi 정부가 많이 좋아했지만 지금 모든 힌트에서의 SA 선사는 상당히 추석이 있습니다. 오늘, 또 목적을 봤는데, 지금 촬영 자체가, 저는 평가에 한 번 얘기했을때는 기계 같다고. 아, 맞습니다. 기계 같다는 얘기였어요. 네. 실업을 보면, 예술을 보면, 예술을 보면, 잘 어울려있는거 아닌거지. 아, 그쵸? 아, 그런데, 이 게임에 참, 예술을 보면, 예술을 보면, 예술을 보면, 예술을 보면, 예술을 보면, 무엇이 말할 때를 했다는지, 복사의 Además, 주로 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용이 열창해서, 아 alguns삼과 안났어요. 그런데, 근데요? 夠mailancia büyük강laposs입니다. 알바스타데, 그 당시에는, 음가uelayo BILLS 전방 No半이 takiej 좋아서는, daemankenian Grand City. 이넬어. 실 Often BKNEenes 교회가 Express, 정말 LFT 에 비타버 Cru가 host 게 있는데, 지금 OST에는 어두운илась이 보여진iben, 그러면 나는 철칙을 위해서 세트 시작하네 땀에서 올라온거에요 아, 이제 남은거는 저희들과의 50개가 넘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 결승, 너머링 계좌가 10개인데 승자 결승에서 한 번 피했다고 하더라도 승자 결승에서 비샷을 상관하는 겁니다 낼시의 계좌는 비샷은 비샷은 최종 결승에서 엔페이지도 꼭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조심한다는게 되는거죠 네, 그렇다면 승자조와 펜자조 승자 회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다 자, 한 번이면 무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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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식이고 승자게임이 펜자고 결승에서 올라온 승자게임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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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많을 뿐이죠 펜자고 올라온다면 두 패블릭이 되는거죠 그래서 혼대의 영웅을 만들어야 우승할 수 있는거고 엔페이지도 계곡은 다 뜻밖이 된답니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당일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기회를 끊어지면 어떤 게임을 주어질지 할텐데요 1상에서 원인 2상팀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50을 향해서 마지막 관전을 펼친 이한팀의 선진입니다 자, 먼저, 아, 지난 시즌 전년동의 3평, 5몰란데, 엘펠스입니다 엘펠스는 사실 저희가 무수장랑 승자고 생일을까요? 근데, 준비하실도 엘펠스는 사실이 불가수기하면서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자, 연락섭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시즌에 수기하는데 엘펠스는 불가수기 안한다고 해서 특별하다, 울려수기하는 데는 저희가 대행이 한다고 승리하여 신재로, 신재로 엘펠스는 불가수기 때문에 신고하신 분들은 기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의 대입구 기존의 대입구 자, 아직도 엘펠스는 이번에는 단합본의 택배가 없이 어, 10몰나 5몰나 시작해서요 대해석기에서 대여기를 모두 다 승리로 골랐습니다 추석, 10몰나 상대가 끝난 곳이었고요 자, 이제 엘펠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제 엘펠스의 모습으로 엘펠스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엘펠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예 특히, 지금 엘펠스의 모습이 따라서 그 소환이 굉장히 자극받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엘펠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요? 다른 일이랑은 그렇게 다 찍혀온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제 cuisine이 여러분 아무도 해야 돼요 아무도 해야 돼요 우지게 윙크르치로 수준 어선인데요 아가씨 윙크로도 다시 다녀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네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될까요? 이번 2인 사연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나왔다 그래서 앤드로비에 대한 얘기한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 대매에서 무력했을 때 최근 무력한 것에 대해서 유명한 수상의 목표가 뭐 있다가 수도상도 무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오고 우리 팬에서 무력을 배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혼란가 거의 대수였어요 혼란 영광이에요 혼란 영광이 없어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엘셋이랑 컵게임에서 다시 한번이 아, 최적절까지 올라온 소진의 엘셋게임입니다 자, 엘셋게임이 같은 경우에는 포엘셋 양해가 있는 부정자가 새롭게 또 여기 지금 팀이 주체가 네, 네 아, 그 네 자, 드디어 아직까지 많이 쓰지 않은 인식을 합니다만 코로나 여전히 강하고 시럽게 강하고 주신AD 분 Bahn 너네네 고등학교대 무선 무선 종사 무선 무선 조용히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맞춤 후회가 아니라 남한테 시험을 못한다고 여행이 들어가면 안타고 싶어해요. 자, 호래 때문에 아무래도 호래직에서 아직 그 시험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의 일정도 쓴다 결승에서 한 번 아픔을 당했던 그 경험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놀라오는 세인이 화려한 시장에서 볼 필요한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매일이 투스카닉이나 투스카닉에 사실은 에피스가 자신 없다는 메기거든요. 사실은 에피스가 자신 없다는 게 아니라 에스파이도 수술이 좀 작아졌다구요. 사실은 투스카닉에 뱉도 그렇고 포즈로는 매일한 수수도 그렇고 허전스라이로는 1.2 안에서 거의 2.3 안에서 거의 2.3 안에서 2.3 안에서 2.3 안에서 2.3 안에서 2.3 안에서 2.3 안에서 매일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많이 작았다는 여파로는 쭉 매일이 그중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금에 의해서 얼마나 좀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엘베이스가 한 명이라면 과연 우승을 탈지할지 아니면 스테인들이 반격되지 않을지 이제 첫 번째 엘베이스와 SKJP의 결승 대결 가보겠습니다. 엘베이스는 2010년에 이어서 엘베이스는 2011년에 이어서 엘베이스는 바로 이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방금 동생은 철강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전에서 언제든 탈외를 거두고 SKJP 입장에서는 공수를 해야 된다. 더 뜨거운 발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크고 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그 이유는 주된 이유고 거기에 가까이 넘치자면 SKJP 입장에서는 본인이 멤버를 모아 한 이후에 어쨌든 국제내베이스는 지금 내가 타이브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사명 같은 행동이기도 하는데 그럼요. 그럼요. SKJP이 과연 팀퍼만은 얼마나 빨리 맞은 페이저지에 멤버를 투표할게요. 자, 전반전 시작될까요? 거듭말씀들이지만 엘베이스 승자로 올라오는 엘베이스가 한 명당이 되는 겁니다. 꿀베이스 승자로 올라오는 캠핑sel에서 Ron-Plan-CM Media 크리스로 올라오는 엘베이스 승자로 올라오는 엘베이스 승자로 돌아오는 걸까요? 전반전성은 골고루패가 나왔죠. 아.. 아.. 자, 하나 차이가 나긴 했는데 아.. 네, 맞아요 컴퓨터가 모랐을 때가 쥐장이 괜찮고 오늘 모랐을 때 깜깜 나를 위해 미신당은 다른 옷이 자, 역시 시청자분이 조합만이 잘된다면 아... 아... 또 해 공연이 세우고 났거든요 유행 오우 맞았죠, 맞았어요 아, 맞아 아, 맞잖아요 아, 이거 맞잖아요 계획이 되실 것이 더 많으세요 이야 계획이 되실 거에요 그렇죠 아우 완벽한 아이들 아우스페어 같이 2분 다하셨습니다 계획이 되실 거에요 아우 계획이 되실 거에요 자 선거제 그것도 평소적으로 1심원이라는 해시계획인장에서는 선거제 선거제에 나오겠어요 실수인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많은 순환이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가장 걱정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부활수업 겟라이티타스에 나오셨습니다 이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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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